6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암송할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유아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4대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를 주저하여 사용한 도시라는 겁니다. 4대는 기원전 7세기경에 약 130년 동안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금과 운으로 동전을 만들어 보급해서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4대에 흐르고 있는 팍토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오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돈과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종교 또 물질주의, 쾌락주의 사상들로 인해서 4대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와 쾌락과 방탕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4대는 지정학적으로는 투모루스 산이라고 하는 천연의 요새와 같은 산줄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적에게 두 번이나 정복당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를 경계하던 군인들이 보초를 서다가 졸았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4대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키던 군인들이 잠들어 있다가 적에게 함락당한 것처럼 4대 교회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도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가리킵니다. 4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도치에 빠졌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호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생명을 가진 참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만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잠들었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지 않도록 생명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